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결과를 믿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전에 김소연 변호사가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내용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진짜 왜 이러냐 유승민 지지도가 TK 지역에서 당대표 적합도 1등이 나오는 건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어제 보도된 것이 에이스 리서치 영남일바와 KBS 대구가 여러분들 의뢰했다고 하는데 당대표 여러분들 적합도에서 유승민 씨가 1등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에 5200명이 한 시간 정도 참여했는데 97%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냐 시민들은 그냥 여론조사가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발조한 사람들이 이도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는 셈에 가지고 5만 2천 명이 97%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럼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7만 1천 명이 여러분들 참여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97%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5200명이 참여했을 때에 대한 97%가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답을 했고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 7만 1천 명이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도저히 실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표본수입니다 7만 1천 명 정도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천 명 정도 가지고 뭡니까 대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통계학의 위대한 힘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학이 이런 겁니다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통계적 특성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4.15 총선과 3.9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통계적 이런 법칙을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표본수가 큰데서 특정 지역의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현재하게 뭡니까 특정 후보의 지도가 다른 겁니다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한 힘입니다 5200명이 투표했을 때나 7만1000명이 투표했을 때나 통계적 특성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97%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97% 71만 명이 여러분들 투표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사람 배운 사람 현대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뭡니까 양식이자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통계학이 정확한 겁니다 이런 통계학을 완전히 여러분들 뒤엎은 것이 2017년 여러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대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가 이런 기막힌 뭡니까 통계학을 근본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뒤엎은 그런 사실에 분노하지도 않고 의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저로서는 기막힌 일인 거죠 이게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뭡니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